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의 헌터방입니다. 여러분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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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통발을 던져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.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. 원래 통발을 하려면 안에 미끼를 넣고 해야 애들이 그 미끼 냄새를 맡고 싹 들어와서 제가 맛있는 해산물을 추밸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빈 통발을 던져놔도 그리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쫙 들어올 수 있는 컨텐츠를 할 겁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렇죠. 바로 도루묵 컨텐츠입니다. 요 맛있는 도루묵을 잡아서 추밸을 하려면 지금 바로 통발 던지려가 되는데 혼자 던지기 싫어. 같이 던져요. 렛츠 고. 아 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크 처음 해봤는데 어떤가요? 괜찮으면 댓글로 1번 록같다 싶으면 2번 마음대로 싸질러주세요. 자 여러분 오늘은 통발을 하러 나왔습니다. 바로 도루묵 통발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 근데 이 도루묵들이 통발을 넣으면 암컷이 거기 안에다 알을 넣으려고 쏙 들어갑니다. 그러면 수컷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기가 좀 일려요. 왜냐면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. 근데 12월 초중순 되면 통발 던져놓고 한 20분만 있으면 진짜 통발이 무너질 만큼 들어옵니다. 하지만 이게 조금 문제예요. 왜냐면 이게 굉장히 남에게 많이 돼가지고 적당히 잡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막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? 너 10마리 나 10마리.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일러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직 밝잖아요. 얘네가 야외성이기 때문에 지금 밝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잡히면요. 어두워졌을 때 또 한번 던져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도루묵 통발 대형 통발입니다. 대형 통발인데 요거를 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자 요거 딱 밟아놓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 하고 아니 하나도 안 아파요. 새거든요 내 거. 새 거라고? 강하다고. 강하다고? 방금 통발 구부러진 거 봤지? 내 로추 탓이야. 자 여러분 요 대형 통발에 줄을 못 가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줄은 25미터 줄로 할 거거든요. 요거는 뭐 라리로에서 2,000원 주고 요런 통발 끈을 살 수가 있는데 왜냐면 기본 통발을 살 때 통발 끈이 안 팔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통발을 하실 때 요런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하고요. 이거 가지고 계세요. 네 나 알겠습니다. 오늘 제 짬처리 담당하겠습니다. 오늘 잘하는 짓. 바랴 바랴. 근데 이거 어떻게 끊어야지 잘 풀리던데? 이거 뭐 하나 딱 풀면 쭈루루룩 풀리던데. 요기다. 찾았어. 역시 낚시 유튜버. 형 형 형 형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. 야 너가 뒤로 가야지. 아니야 내가 어차피 끈으로 살려줄게.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 안전한가? 이렇게 가서 중간에 무게중심을 또 맞추고 여기서 삼각형으로. 어 바늘질 유튜버네. 네? 또 전향해? 이제 마룻바닥에서 편하게 바늘질하면서 유튜브 찍어. 좋은데? 조회수 4나올거야. 자 어때요? 오 좋은데 좋은데.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개 다 세팅됐거든요. 1인 1통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던지를 한번 가볼게요. 오 야 파도 너무 심한데?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파도가 심해도 도루묵들이 정말 신기한게 들어와요. 자 여기가 포인트거든요. 오이 절벽 좋다. 형 먼저 던질래? 자 던져주세요. 이 통발을 접어. 플라이어 그래. 자 여러분 여기 멀리 던질 필요가 없는게 뭐냐면 도루묵들이 이런 개바위쪽에 아르내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렇게 한번 묶어주고 어 내가 던질게 이제. 자 여러분 저는 높은래서 던질게요. 어 왠지 거기가 더 많이 잡힐거 같은데? 각자 잡히면 수억량 챙겨가는거지? 너 많이 잡히면 안준다. 조심해 조심해. 플라이어 그래. 좋아. 자 일단 바로 묶어줄게요. 묶을 데가 없는데? 야 나 뗐다. 너 잡고 있어 거기. 갔다 밥 먹고 와. 어 밥 먹고 올게. 파도 온다 파도 온다. 야 그런거 무서워하면 이거 시작도 안했어? 상남자인데? 가자 무서워니까. 자 여러분 이렇게 던져놓고 한 3시간 정도 좀 오래 한번 던고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안 잡힌다. 그러면 포인트를 이동해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. 거기로 가서 한번 또 던져볼게요. 일단 밥 먹으러 가자. 배고파 리지겠다. 나닥 나닥. 못 사줄거야? 왜그래 형. 자 여러분 지금 3시간 지나가지고 확인하러 왔습니다. 제발 트롤이퀴. 여기서 컨텐츠 끝내자. 오우. 파도가 여러분 아까보다 심해져가지고 지금. 롯나 무서워 연. 일단 통발도둑 안 많았어요. 왜냐면 사실 여기 동해안에서 제일 무서운게 보내면 통발도둑래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데 지금 다행히 안 됐습니다. 여기는 굉장히 깨끗한 곳이네. 아직 살만하다 우리나라. 자 통발뉴스투버가 먼저 한번 걷어봐야지. 어게 아기 여라차. 과연 라떼터. 야 이거 뭐야.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? 계란대 델다 던져 던져. 플라이어 가래. 내꺼 한번 걷어볼게. 아 너도 없어. 저기 또 포인트가 달라서 어떨지 몰라요. 있어? 에헤이. 버젼네 이거. 야 런토파. 너 4시간 왔다고. 조금만 더 던져둬까? 자 여러분 한 번 더 던져볼게요. 조금만 더 어두워졌을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피X 꺼려 이랄게요. 2시간 뒤에 한 번만 더 와보고 그때도 없으면은 포인트 이동하자. 아 오늘 또 벌써 혼나네. 2시간 뒤에 올게요. 라닥라닥. 자 여러분 또 시간이 지금 한 3시간 정도 더 지나가지고 지금 총 6시간 소요했습니다. 자 다시 여기 왔는데 파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. 게라테스. 오오 여러분 밤바다 조심하세요. 진짜 골로 가십니다. 오오. 와. 아야 괜찮아. 하하하하. 올려볼게요. 제발 있어라 제발. 올라온다. 어 뭐 있어? 있어? 있어 있어. 한마리 한마리.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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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. 우와 드루먼 한마리 있어요 한마리. 자 여러분 지금 일단 한마리 했어요 한마리. 오오. 알이 꽉 찼네. 제발 오오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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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맞아 없어 없어 없어. 하하하하. 자 여러분 지금 6시간 동안 요 한마리 잡았습니다. 야 이거 소중해. 야 귀하다 귀에. 자 그리고 보시면 아까 여기 안에 뭐 있었는데? 아 말동성 개래끼였구나. 나는 도루묵 알인 줄 알았네. 너 머리 먹을래 다리 먹을래? 나 알 먹을래. 사이즈 진짜 커. 한번 보여줘. 야 잠깐만 근데 손에 저맥질이. 으아아아 디스크. 아우 야야야 여기 빠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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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. 하하하하 자 여러분 한마리 있어. 하하하하. 이게 진짜 뭐여 이게.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진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마 가면은 좀 재밌는 구경도 많이 하실거에요. 지금 바로 이동해볼게요.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야 여기 사람 없는데? 여기 원래 바글바글해. 자 여기서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.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냐? 하나 둘 셋. 오오오 로추 로추. 자 여러분 요쪽 직벽 아래로 바로 던질게요. 플라이어 가래. 자 이렇게 줄을 조금 늘려주고 아 개 전문가 같다. 롯나 멋있네. 플라이어 가래. 오오 제발. 하하하하 실리시오 리발. 여러분 지금 저쪽 사장님이 걷고 계시거든요. 과연 도루묵 들어가 있을지. 오 네. 두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다행이다. 우리 한 마리였는데. 어 잡으면 재밌겠다. 리발. 다행힌들 좀 많이 잡으셨나요? 안 나와요? 바둑같은데. 아 안 나와요 지금? 지금 아까 전에 오신 분들이 쪼금 도루묵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직 도루묵 철이 아니라서 그렇고 진짜 뭐 12월 중순이 이렇게 되면요. 여기에 그냥 도루묵 막 떨어뜨린 것들 한 열댓마리 20마리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. 여기서 맨손잡기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. 자 한번 보시면 저기 알 보이시죠? 저게 바로 도루묵알입니다. 자 그래서 지금 도루묵알이 벌써 저런 해초 같은데 감겨져 있잖아요. 그래서 저런 해초나 갯바위 절벽에 붙어있는 해초 이런 데 알이 났기 때문에 얘네가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. 아 진짜 롬 나 똑똑하네. 형 형 형 형 형 형 도루묵 도루묵. 어 야 야 움직여 야 움직여. 어 맛있게 먹어. 자 그러면 지금 한 30분 정도 올라갔거든요. 지금 바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이. 어 뒤졌구나 다 놔버려. 제발 들어있어라 제발 있어? 어 있을 것 같은데? 야 도루묵 누가 있다가. 이동해볼게요. 오늘 운전만 한 4시간 하네 리발.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헤루지라는 곳으로 가거든요. 요쪽에 지금 도루묵이 붙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. 자 여러분 지금 석추끝까지 다 왔는데 도루묵 한 마리도 안 보인대? 자 여러분 일단 다른 포인트로 가볼게요.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던지고 바로 옆에 해변 가서 또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해서 걷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저 이미 통발이 하나 있는데 남의 거니까 걷어보지 않을게요. 자 여러분 이거 장타 때려야 되거든요. 간다. 풀어야 그래. 자 여기다 일단 묶어두고 자 바로 다음 해변 가시죠. 너무 힘들어.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에서 한번 던져볼 건데. 던으러 던진다. 지금이야. 그렇지. 자 여러분 이렇게 던져놓고 20분 뒤에 한번 걷어볼게요. 이게 마지막이에요. 이거 안 되면은 오른 뒤에 다시 올게요. 리발라산. 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지났거든요. 통발 한번 걷어볼게요. 아마 99%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거예요. 리발. 그래도 1% 확률은 있잖아. 그래 1%의 확률 믿어보자. 어 여기다 여기다. 뭐야 통과 아래 깔렸네. 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. 당겨 당겨. 천천히 천천히.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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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 있어 있어. 잠깐만 잠깐만 몇 마리야. 우와 많다 많다 많다. 여러분 기적이야 기적 기적. 기적 기적. 진짜 말도 안 돼. 기적 기적. 나 살려줘 나 살려줘. 소리묵이 뭔데. 우와 여러분 대박이야 대박. 한 번 더 던지자. 한 번 더 던져. 알겠어 알겠어. 우와 여러분 진짜 1%의 확률로 잡았어요. 으아 이게 1타 몇 피야. 딱 20분 났거든요. 아 진작에 여기 올걸. 여기가 집이더라도 다 가까운데. 이렇게 생물 유튜버들이 헛고생 많이 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저희 자친 스스로가 행복해요.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야 이게 말이 돼? 이렇게 얼마나 외로웠겠어. 빨리 침고 들어왔다. 여기 빠지 마는데. 한 마리도 못 나가 미안해. 들어가라. 어 여기 아파.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. 얘에도 금지체장 있거든요. 근데 훌쩍 넘깁니다. 아 뭐야 이거 성게 살려줘야지. 아까부터 계속 있었네. 야 그거 미끼야. 야 아니야 괜찮아. 뭘 미끼야 왔다가. 여러분 들어오면 조심하세요. 방금 찔렸거든요. 저도 방금 알았어요. 옆에 찔리는 데 있어. 그러니까. 라가미 눈문날 잡아야겠다. 1,2발랄까. 여러분 진짜 회의점에서 요깃거리 먹으면서 이거 다음에 한 2주 뒤에 또 찍어야겠다. 이 생각했는데 지금 성공했습니다. 너무 행복하다 이거 진짜. 한 번 더 던질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이거든요.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행복해요. 하하하. 조심해 조심해. 진짜 조심해. 골러 간다. 자 여러분 줄이 이렇게 묶어두고 다시 20분 뒤에 와 볼게요. 진짜 마지막이에요. 많이 잡혀라. 아 리친 도루묵 냄새. 자 여러분 다시 10분 정도 흘렀거든요. 마지막으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옆에 해변에 또 하나 더 있죠. 또 저기 멀리 있지. 멀리 있으면 있다고. 있어? 모르겠어. 살짝 지금. 오 있어 있어 있어. 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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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다 있다 있다. 개만 와. 우와 씨. 여러분 보이시오. 미쳤어 미쳤어. 이야 여기가 노다지네. 아까만큼 더 나왔어요. 아까보다 적게 뒀거든요. 그렇지. 야 이 알 있다. 아 알 났네 알 났네. 야 이거 이렇게 던지면 된다 그랬는데. 안 돼 안 돼 욕심부리지 마. 알 있긴 한데 한 번 더 던지면 안 돼. 아냐 안 돼 안 돼. 우리 먹을 맛지만 잡기로 했잖아. 아 그치 그치.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지금 거의 30마리 이상 잡았거든요. 기저귀 일어났습니다. 야 다음 거 있잖아. 빨리 걷으러 가자. 다 다 벗어. 잠깐만 형. 형 형 형 형 형. 야 야 야 소중해 소중해. 조심해. 야 야 야 야 야 롱라 롱라. 롱라 롱라. 왜 튀어나왔어? 아 이거 롱롱기.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거 마지막으로 한번 걷으러 가볼게요. 빨리 올려야 돼 거지? 어 역시 통추버. 이거 거의 원형어선인데? 오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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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우와 세 마리가 어디야 진짜. 와 그래도 여러분 세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세 마리. 와 대박이다 대박. 오 근데 라갈이 엄청 크다 얘. 야 야 야 야 야 야. 한번 보여줘. 미끼 어떡해. 어 말동성 깨럭기 저거 버려. 참말리까?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잡았어요. 이게 진짜 딱 장모님까지 먹을 수 있는 딱 고정도 잡혔거든요. 가자 형 고생했다 진짜 이거 분배해서 가자. 반지. 닫아버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진짜 우여곡절 끝에 도루묵 애들을 잡아왔습니다.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 도루묵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 도루묵이 딱 요철에만 굉장히 지금 많이 잡힌 애들이잖아요. 근데 요철이 딱 지나고 나서는 정말 얼굴을 보기 힘든 애들이에요. 근데 요철에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굉장히 흔한 생선. 누구나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고 각인이 많이 박혀있습니다. 하지만 얘는 너무 진짜 무분별하게 잡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많이 봐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딱 잡으셔서 가져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아 가장 베스트일.. 베스트. 따라해봐. 베스트. 베스트. 맞아요? 아.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여덟 마리 정도만 딱 가져왔거든요. 근데 요 녀석으로 오늘 뭘 해먹을 거야. 원래 얘를 튀김이나 이런 걸 해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제가 튀김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겨울이고 하니까 아주 오랜만에 아주 따뜻한 바로 도루묵 찌개를 만들어서 먹어보자. 먹을 거야? 허니. 너 왜 허니라고 했어? 아 숨 참고 있었어 입냄새 나가지고. 진짠 줄 알아. 진짜야. 닭지라고 했잖아. 자 그러려면 일단 요 도루묵 레키들 먼저 손질해 줘야 되는데 잠시만 물 흐른다. 잠시만 은혜야 잠시만. 하나 둘 셋. 목욕 가라고 하자. 하나 둘 셋. 물랑 향하라. 잘했어요. 어 저거 왜 저기 있지? 이거 왜? 상말 발 닦는 건데. 예. 아 상말 발 닦는 거 왜 여기 있어. 괜찮아요 여러분 상말이 가죽이니까요. 저는 은혜 발 닦은 걸로도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. 너는 내 발 닦은 거 해가지고 먹을 수 있어? 니 발 무좀인데 뭘 먹어. 입에 무좀 생겨. 나 너무 싫어. 니 발 곧 무좀 생겨. 내가 왜냐면 니 잘 때 내 발로 니 발 계속 비비거든 니 말 닦아. 자 여러분 요 도루묵 같은 경우에는요. 점액이 조금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얼렸다가 해동시킨 거기 때문에 점액이 그나마 날라간 거고. 실제 딱 잡았을 때는 점액이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. 자 그래서 얘네들은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. 둘 둘 셋 넷 다섯 여. 타이밍 잘 맞췄어요 알았지? 언제 갈지 모른다. 하나 둘 셋. 왔다. 왔다. 하나 둘 셋. 로또야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. 얘네들을 일단 한 마리씩 싹 벗겨버릴게요. 아 그거 통 없어졌어. 제가 항상 쓰는 그 은색 볼 있잖아요. 제가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 담고 밑에 내려갔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그 볼을 살짝 위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은혜가 안 가져왔어요. 그 전부 다 이건 은혜 탓. 니 탓이야. 아유아유. 자 여러분 이렇게 저메치 다 뺀거는 저멀리 꺼지고 저런식으로 이거 한번 싹 다 씻어줄게요.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한번 싹 다 씻었으면요. 이제 요 도루묵을 손질해야 됩니다. 근데 얘네 손질하는건요. 뭐 칼 요런거 필요없어. 그냥 가위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왜냐면 얘네들은 비늘이 없는 애들이에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답하도 비늘 없어보이지네요. 으. 아니. 내 아니요로 대답하는거지. 으는 없었어. 나 으야 대답. 내가 해병대는 뭐 악. 아 넌 으야. 오케이 알겠어. 자 봐봐요. 비늘이 없어 보이지. 으. 으하하하. 아 이거 재밌네. 아 개빡친다. 재밌어가지고. 자 그래서 한번 긁어볼게요. 보시면은 아예 긁히지가 않습니다. 얘네는 비늘을 따로 쳐줄 필요없이 여기 안에 있는 내장만 싹 해주면 돼요. 그래서 가위로만 모가지를 아가메 사이로 해서 쭉 끊어주는 거예요. 라삭. 그리고 나서 여기 배 쪽 있죠. 근데 얘네 보시면은 안 컷이에요. 왜냐면 배가 불렀잖아요. 알이 있을 거예요. 무름목 알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맛이 조금 호불호가 강한데 나 싫어해. 나 아저씨 별로 안 좋아해. 왜냐면 얘네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알이. 날치알처럼 투덕 터지는 게 아니라 이거 엄마 좋아해.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알을.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. 진득진득해서 아 하면은 낫도 쳐먹은 것처럼 입에 아아 이렇게 생기거든요. 뭔지 아시죠? 그래서 저도 좋아하니까 안 먹을게요. 어 알 나온다. 따로 워터야. 아니 잠깐만. 왜? 그거 꺼내. 깨끗하잖아. 너 양치하고 나서도 이렇게 됐잖아 칫솔. 내가 얼마나 봤는데? 5년에 봤는데. 항상 볼 때마다 짱 나왔는데 지금 기회에 한번 얘기할게. 뭔 소리야 그거 내 칫솔로 니가 계속 이 닦잖아. 절지마 뭐라고 하는 건데. 맨날 너 샤워로 들어가면 왜 내 칫솔로 닦는 거야? 나 그걸로 이 안 닦.. 칫솔이 존나.. 나 그거.. 나.. 어 얘 얘 보세요. 운동일에 다 닿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지은 나와버리고 보셨죠? 이게 이렇게 실체입니다 실체. 나 그리고 그 칫솔로 이 안 닦아. 혀 닦아? 아니? 수염? 아니? 고추? 자 여러분 여기 사이에 피가 굳어있는 것들은 자 이런 칫솔로다가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.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됐거든요. 근데 지금 거슬리는 게 있죠? 자 바로 이 팔입니다. 양팔. 저 양팔도 한번 날려줄게요. 라사! 사무라잇! 바꿀 거 없어? 오늘 좀 다르게 했잖아. 사무라잇! 그거는 뭔데? 이거 약간 파이팅 버전. 보통은 사무라이 이렇게 하잖아. 근데 요거 사무라잇! 여러분 이렇게 귀엽게 변하시면은 손질이 끝난 겁니다. 자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손질할게요. 니가 해. 카메라 끄고. 라삭라삭. 하하하하. 아니 그게 아니라 손질 니가 하라고. 아참그러그러분 요거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아까 암컷 깠을 때 알이 나왔잖아요. 근데 반면에 수컷을 딱 따면요. 여기 보시면 이 흰색 나옵니다. 내 장. 땡. 한 번 더 기회를 줄게. 마지막이야. 렁액이. 렁액이는 뭐예요? 아 렁라에 의인화를 시켰구나. 어. 너 어라고 안 한네베. 아 으. 하하하하. 왜 의인화를 시켰지? 렁액 하면은. 아 너무 세서 아름이? 렁액이. 하하하하. 모두들 즐겁게. 하하하하. 즐겁네 확실히. 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먹는 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. 약간 알탕에 보면 뇌처럼 생긴 것들 있죠? 그게 요건데. 그게 이거였어? 너 몰랐어? 너. 내가 렁액이를 먹었다. 하하하하. 너 진짜 처음 말했구나. 은우 너 표정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? 어. 나랑 결혼한 다음날 표정인데 지금? 하하하하. 자 그래서 얘 이것도 싹 다 제걸로 해줄게요. 자 여러분 이렇게 도루묵 손질이 다 됐습니다. 짜라란. 자 아주 깔끔하게 손질을 했는데 자 이 손질한 것들을 잠깐 짜줘주고 자 이제 탕에 필요한 육수를 내내는데 사실 요. 탕 요리 하잖아요. 그러면은 뭐 재료빨 요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슨 빨이에요? 그렇지 바로 육수빨이에요. 자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빨리 와봐 와봐 와봐. 가두면 요거 파란색 있지? 요걸로 탱 맞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? 으응. 하하하하하하하하. 아이 좀 준비하고 있었구만. 하나 둘 셋. 부스야! 여러분 안타깝다. 후라이팬 팅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우면 사람들이 아 저기서 파는 음식은 정말 맛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? 맛있겠는데? 정말요? 그럼 바로 내미팅! 그리고 바로 파이! 뿔이야! 아아아아악! 내가 이겼어. 이야아! 조용히 해! 아 근데 이거 너무 자주 하니까 사람들 알지? 별로 안줘야 된 파이야. 하하하하 진짜 이겼다. 방심했구만. 괜찮죠. 하하하하하하. 나가리 봉쇠. 아 맞다 맞다. 여러분 아까 제가 육수빨이라 했는데 요걸 까먹을 뻔 했습니다. 바로! 내 친구. 뭘? 내가 많이 써가지고. 왜 뭐 하려고 했어? 아니 너 방금 드립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평가 좀 하려고 그랬지. 아니 나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심이었는데? 아 나 되게 순수하고 그렇다. 화장도 안 해가지고. 성훈아 미안하다. 죄송합니다. 어차피 근데 성훈씨 내가 다 봤어. 아 그지 근데 사과할 건 해야 되니까. 잠시만. 성훈아! 자 요 다시마 팩을 여라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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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? 몰라 개 저런 거야 그냥. 자 그리고 팔팔 끓여주는 동안 찌개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빨리 빨리. 오 너 냉장고 정리 좀 했구나 은혜야. 이거 많아? 오오오오오. 여러분 이거 물을 은혜가 손질해놓은다는데 지금 안해놔가지고 짬당했거든요. 아 무 산지 오래돼가지고 잘하고 있어. 하하하하핳하하하 옛날 그거 알지? 물을 주세요. 사게? 내 옛날 사장님이었잖아. 더러운데? 나 지금 더럽지? 아니 이거 이거. 아 이거? 어. 흑이야.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? 나 사실 여기서 멈추려고 했거든. 근데 지금 멈추면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뭐라도 해야 하라고 할 거 아니야? 근데 어차피 못해요 여러분. 이가 나가요. 한 번 해볼게요. 인플란트 하고 싶어? 스쿨스쿨! 무를 주세요. 실망스럽다. 이거 편집해서 오나?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무 떨어뜨리자마자! 어우 떨어뜨리지 마. 라사 사무라이. 라사. 근데 그 물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지금? 야 야. 껴들지도 마. 요리할 줄 모르면서 왜 이렇게 계속 껴들고. 내가 요리 해줬지. 니가 뭐 해줬는데 계속 놔두지 마. 주먹은 약간. 자 다 썬분은 여기다가 저믈릴거죠? 브이로그식. 브이로그 아니야. 우리 브이로그하면 망해 알지? 근데 너가 브이로그식으로 찍어달라며. 아니야 아니야. 한 컷 정도만 예쁘게 찍으라는 거지 뭐. 아니야 그걸로 싸웠잖아. 싸운 거 사람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. 우리 사이좋은 부부야 알겠지? 가끔 댓글에 너네 둘이 끝이 보인다 요런 댓글이 다니거든? 그러면 댓글 보다 내 숨이 너무 막혀. 자 여러분 그 다음 들어갈 재료는 바로. 아아 파에요 파. 잠깐 카메라 내려놔 봐. 잠깐 이면 돼 잠깐만 내려놔 줄래? 넌 한 대만 좀 맞아봐야 될 것 같아. 리바의 기문의 라사. 그것보다 눈 매우니까 손 멀리 스틱을게. 아 나는 눈이 안 맵니? 아니 나 진짜 눈 약한 거야. 개 빠졌니 진짜로. 나는 안 맵니 눈이? 이거 이렇게 한번. 아! 괜찮아? 뒤질을 안 와. 파도 여기다 놓고. 자 그 다음은 양팔에게. 아 요것도 맵지? 어 뒤로 저 멀리 꺼져. 그건 너무 매워. 뭐 보이? 보이니? 양팔 아기인 게 보이니 이게? 이거 오리알인데 리바 내꺼? 기운해 이 랩이야 기운해. 자 얘도 예쁘겠지 이거 브이로그처럼. 예뻐? 어. 예뻐 진짜? 괜찮아?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올리는 거 괜찮아? 어. 리틀 포레스트 같았어. 하하하하. 눈 매워 빨리. 눈 매워 빨리 빨리 닦아. 네 알겠습니다. 야 기분에 개 느끼어. 자 그 다음은 없으면 안 돼 아주 순둥순둥한 은혜 배 같은 루브. 라사 오 예스. 느낌 오. 뭐 하지 마. 왜 그래요 내 표현 방식이네. 너 이상한 거 보니 혹시? 뭐 거면 들어? 외국 거 보니 혹시? 어 너 거 어떤 거 봤는데? 실오락에 절장되어 있는 거?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거. 바로 내 거 백분의 1 크기. 정확히 은혜 표정을 봤거든요? 헤에에에. 나무. 하하하하하하하. 식판 진짜 백분의 게 맞는데?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 재료가 딱 다 준비됐으면은 요거 저 멀리 꺼지고. 아니아니 따라오지 마. 거기 받고 있어. 요거 저 멀리 꺼지고. 아니아니아니.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. 따라오지 마세요. 자 그리고 이제 찌개에 들어갈 양념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. 자 양념 소스 재료 은혜야 바로 무빙. 레츠고. 슈에에에에에에. 아.. 무슨 족장같아.. 로추다! 스포하지 마라 로추장! 한큰술! 자 다음은 로추가루! 라알짜! 자 그 다음 러리레럿! 너희가 할 수 있어? 하나 둘 셋! 럴리라클! 하하하하 한큰술 반! 자 다음은 루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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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와 낼 거야 자 다음은! 루꿉루꿉루! 요것도 해줘! 루꿉루꿉! 어? 새삥이야? 새삥이 뭐 아니야? 에헿 아니 왜 이렇게 스무소리가 그래? 하아.. 오늘 밤에 우리 그... 뭔 소리래? 하하하하 아 누가 보면은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억지로 니가 지금 살고 있는 줄 알겠어? 엉? 그래 맞아? 이렇게 얘기할라 했지? 리바라클! 응! 으으 괴롭겠다! 직원! 어 너 해봐 아 이거 성공하면 그럼 또 어깨야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직원! 요렇게 하면 어때? 안돼 너 엄지 지금 손톱 개 긴데 코 팔라고 혼자 길렀잖아 이거 엄지로? 코구마이 크거든요? 하하하하하하 직원!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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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아 무서워 여기! 맘에 박힐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자 마진단을 한큰술 버려봐서 왜 걔는 작은큰술인데 왜 한큰술ило?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그냥 그려려니 알았지? 으으!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술! 두큰술! 자 그리고 바로 얘는 싹 다 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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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도은 그ixotta 아 카메라맨 나야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양념 다 했으면 얘 저말리 꺼지고 롤롤롤롤롤ゃ 여러분 레из coco 삐팔 끓을겁니다 하나 둘 셋 염하마사 와우 자 이렇게 로즌 색깔이 돼버렸으면은 어같은 Cath FROM灰 그냥 그만 찍어볼게요. 아 카메라맨 나야. 자 여러분 이렇게 양념 다 했으면 얘 저 멀리 꺼지고 자 여러분 이제 팔팔 끓을 겁니다. 하나 둘 셋 열어봐서 와우 자 이렇게 로즘 색깔이 돼버렸으면 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탈탈탈탈해서 완전 영혼까지 싹 다 빨아먹은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올려봐서 그다음 얘는 바로 여기다가 식혀봐서 자 그리고 다시 이리 온 다음에 무를 주세요. 자 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무를 싹 다 넣어주고 또 한 번 팔팔 끓어주면 됩니다. 팔팔 끓이고 봐요. 라삭마따. 자 여러분 이렇게 무가 익어가지고 쫘악 떠오르거든요. 자 요때 자 바로 요 도루묵 세 설레끼들 쫘악 자 여러분 요렇게 됐으면요. 사실 요 도루묵이라는 애들이 굉장히 살이 연하기 때문에 빨리 익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했던 재료들 싹 다 쳐넣어버리면 돼요. 루브레끼 연한 거 바로 들어가. 자 그리고 요거 있지 요거 해가지고 그냥 싹 쳐넣으면 되는 거야. 요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은혜야. 괜히 어설프게 이상한 거 막 하지 말고. 내가 언제 해. 아 쏘리 이거는 말실수한 거야. 자 그리고 자 요거 양념장 있지 내가 만든 거. 다가 지금 넣는 거야? 예스 지금 넣고 그냥 싹 딱 쫘악 쫘어주면 끝나는 거예요. 알겠어요? 더이상 퀘스천 하지 마세요. 머리 한 번. 예? 진짜 짜증나. 아 미안해 미안해. 우선 넣어봐. 안 넣을래. 넣으면 개뜨릴 거잖아. 회심의 양념장 바로 들어가라. 쫘악 돌려주는 거야. 자 그리고 요런 거 다 남았을 꿀팁은 뭐냐면요. 그냥 개 핥아먹으면 안 돼요. 난 이용하고 싶어? 어? 그걸 왜 지금 물어봐? 나도 그래서. 자 여러분 요렇게 하고 찌개를 만들려면 쟤너를 쫘야 되기 때문에 굳이 무는 닫지 않.. 무는 닫지 않.. 왜왜왜왜. 아 뭔데 얘기해. 아 이거 잘 섞으라고.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. 왜 이렇게 그렇게. 깡씨. 뭐 좀 얼봤어. 다이씨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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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됐어 됐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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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와이씨.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. 자 여러분 바로 한 번 먹어볼게요. 뭐야? 됐어 됐어. 왜? 아니 안 된 거 같은데. 아니 됐어. 귀여웠지? 응. 응이 맞지? 어. 괴롭았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루묵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으아. 으아. 너 왜 이렇게. 아 겠었으면 좋겠다.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파 이런데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약간 탕 느낌이거든요. 국물 먼저 맛 한번 볼게요. 와우. 투 베르. 오.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이거? 시중에서 파는 그런 매운 짬 같아요. 투 베르. 와. 야 녹는다 녹아. 지금 밖에 영하 마이너스 14도 거든요. 뭐래. 하하하하. 야 이런 거 콕 찢지 말라고. 그러면 사람들. 우와 정말 밖에 추운데 이런 따뜻한 거 먹어서 몸이 사르르 녹네. 그런 환상을 깨지 말란 말이야. 다시 할게. 여러분 지금 밖에 영하 25도 거든요. 와 너무 춥다. 진짜 몸이 녹는 느낌입니다. 아니 오빠 밥 꺼내와야. 아 맞다 맞다. 또 은혜가 밥을 요새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전에 약밥 한번 보여주고 정신 차려가지고 리발 햇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. 야 나 밥 얼려놨잖아. 여러분들이 그 밥을 얼려놓으면 좋아요 해가지고 은혜가 밥을 좀 얼려놨어요. 딱 두 개. 한 끼 리발. 딱 한 끼 먹고 다시 약밥 쳐먹어야 돼요. 여섯 끼 얻었잖아. 아 여러분들 이런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은혜가 보면서 많이 적용하실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 약간의 욕도 들어가면 훨씬 더 적용이 빨라요. 왜냐면 가슴에 상처를 받고 더 적용을 하거든요. 아시겠죠? 안 돼. 엉엉 울어. 가끔 댓글보고 안 뿌리쓴 갑자기 이렇게 울거지. 리발레끼. 저건 분명히 곰팡이일 거야. 아 뭐 준비할 거야 또 이. 아 뭔데 카메라 왜 넣는데 뭐 준비하는데. 영하 25도에는. 아 넣어 나 못 먹어. 아니 기분이라도 내라고. 그래 무리하다라 줘. 어 넌 넌 넌. 은혜 개 빠졌죠. 어 넌 넌 안 하죠. 자 여러분 일단 이 도루묵 한 번 먹어볼게요. 도루묵이 뼈가 가운데 빼고는 없어서 괜찮아요. 그냥 이렇게 딱 잘라 먹으면은. 이거 다 살입니다 다 살. 바로 먹어요. 투 베레. 진짜 맛있어 오늘. 아이고 이거 한 입 해야지. 아 맞다. 그런데 이거 안 빠질 수 없잖아. 건배사. 건배사 뭐 있죠? 정바디.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. 진짜 물 흐르겠네. 아니야 뭔 물이 흘러. 자 여러분 여기 도루묵을 한 번 먹어봤는데. 자 이게 그 도루묵이 굉장히 지금 맛있어가지고요. 물이 진짜 흐르고 있긴 하네. 계속 흐르네요. 물 계속 흐르네요. 와 근데 이거 진짜 살 미쳤다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얘네가 크게 대비 살 수율이 너무 좋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. 미치겠네 진짜로. 근데 요거만 먹을 수 없죠 또. 은혜가 또 직접 해줘 햇반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싹 해가지고.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. 투 베레. 여러분 오늘 어머니한테. 매운탕 하나만 꼭 해달라고 하세요. 마트 장갑 아셔서. 대가리 같은 거 좀 구해가지고. 그 볼 살 펴먹어도 개맛이거든요. 그냥 너 먹어봐. 밥이랑 같이 해줘? 응 들어봐. 하하하하 잠깐만. 내가 할게. 들어봐래 들어봐. 물이 계속 흐르네. 와 너 제대로 한다. 뭐도 좀 먹을까? 야 리바레키 제대로 먹네. 오씨. 쭈럭쭈럭. 음. 너무 맛있지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손 괴롭갔네. 야 물을 올려야 돼. 시원해. 오케이 너 한잔 해야지. 어 긴 잔 줘라. 하하하하. 어 그래 두 손 받아야지 어린 놈의 여자가. 자 한잔 한잔 크게 때려놓고. 머리에 싹 부어줘. 자 잠시만. 건배사. 건배사 준비됐나요? 네. 던집니다. 당나귀. 당신과 널. 귀한 만널. 위아야. 총 괴롭갔네. 가. 하하하하. 끝내줘. 맛있구만. 하하하하. 여러분 은혜가 무같이 먹었잖아요. 저 같이 먹어야 돼요. 절대 질 수 없어. 카메라 끄고 진짜 소주랑 먹을 거야. 하하하하하. 저기 무 딱 올릴게요. 와우. 야 나 잔 한번 채워줘.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넉 은혜 개빠졌죠? 자 바로 먹어볼게요 2배를 으이 막내야 건배사 하나 해봐라 건배사 그럼 내가 정하면 오빠 할 수 있어? 아무거나? 어어 재밌다 잠깐만 그러면 설정하나 놓을게 으이 막내야 건배사 하나 해봐라 야 알겠습니다 형님 나 온 뛰어봐라 알겠다 나루 아니야 아니야 은혜 아니야 아니야 리바 아멘